그냥 제가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. 보스워드 3라운드요. 제가 상무님을 소개하는 그 PT를 하려면요. 취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요. 제가 인터뷰를 좀. 사절입니다. 자연희 씨가 보고 웃기는 그대로. 그것만 발표해봐요. 바로 저의 보스. 남친. 모르면 좋겠어요. 뭐하는 겁니까 지금. 수도관성파에 보일러까지 고장되다. 제가 어떻게 룸을 한 번. 어휴. 세입자를 내보내든지. 선을 보든지. 저 상무님을 배신하는 일 따윈 전혀 한 적 없습니다.